오도불이누 날씨는 풀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니까 외로워, 외로워! 잠깐만, 잠시만 니 아들 아니냐? 야, 니 아들 왔든다 맨날 그 찾아오면 뭐해 이놈이 새끼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저 지애비 뮤드 못 알아보는 놈 저거 오져! 아버지 에잇, 맨날이요? 어휴!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저 진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버지. 아휴 그래. 사람 됐다 사람 됐어. 고맙다. 우리 아버지. 죄송한 우리 아버지.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성경이. 아빠 저 왔어요. 아휴 우리 성경아 고맙다. 보고 싶으셨죠? 그래 그래. 혼자 오셨어요? 유부새끼? 네. 유부새끼.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어?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공감대야. 그걸로 공감대를. 혹시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든이셨어요. 저도 여든에 돌아가셨어요. 야 이놈아. 100살에 돌아가는데. 20을 깎아줘. 이것도 인연인데. 정중한 잔 할까요? 그럴까요? 아 좋아요. 난 아직 입에도 안 됐다 이놈아. 왜 그래요? 햇살 때문에 눈이 부서가지고. 아 노을이 이게 세죠? 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햇살이 여기 있네. 자 어때요? 야 이놈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비묘해. 요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니 이놈새끼. 이 장을 해 이 장을 해. 잠시만요. 예단한 놈이야 저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준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참 다. 힘내세요. 무슨 말 이놈새끼야. 아버지한테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개쓰레기에요. 참 다. 참 다. 참 다. 참 다. 참 다. 잘했어. 아 너무 다. 장난친거에요. 아니 내려가요. 아 그럴게요. 아 잠깐만요. 내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나 장인어른한테 술 한잔 드리죠. 내가 왜 니 장인이야? 요새 유행하는 빙글빙글주에요. 뭐하는거에요? 빙글빙글주요? 잘만. 주세요. 오늘 밤은 빙글빙글. 야 이 이. 야 이 위로 잡놈아. 아이고. 아이고.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네?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예비보다 못쩍하는 놈이 어디 있어 얘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니 못나가더를 용서하시죠. 야, 이놈아, 이 애비 너 없이 못 산다.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오늘 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선크림 좀 바르시죠. 야, 이놈아. 내가 이 상황에 한가롭게 선크림이나 발라, 이놈아. 싹 다 버려라, 이놈아. 가자, 이놈아. 자외선이 피부 건강이 그리 안 좋다는데. 아이고, 형들아,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네, 이놈아. 아이고, 구석구석 잘도 바르시네. 저승사자, 이놈들은 뭐하나 몰라. 나 같은 눈이 있네, 아나. 이게 좀 내려가고. 야, 저승사자야, 나 좀 데려가라, 이놈들아. 저 회장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상가하시는 게. 야, 이놈아, 말이 씨가 되라 그래. 나는 한시라도 빨리 용진이 겉으로 가고 싶은 놈이오.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 형들아.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 이. 한 놈 더 데려가,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음 아파, 마음 아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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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어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휴, 안 돼. 너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고 했지. 어휴. 어휴. 너 방금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 이랬잖아. 어휴. 어휴.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 아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 뒷말 뭐야. 한 놈 더 데려가라 이랬잖아. 아니 한남동 데려가라고. 참다. 아휴. 잠깐만. 이제 누구냐? 기억났다. 나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둘째 누나 아들이네. 독하네. 아이고, 어떻게 찾아왔대.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아휴, 고맙다. 삼촌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식빵. 아이고. 참 좋아했는데. 고맙네. 이 식빵 삼촌. 저 놈아 새끼가 악세인 셀을 잡아. 암만 위협하라도 저거 악세인. 야 이놈아 미국에서 와가지고. 어? 탄수화물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해지 문화를 모르니까. 그럼 오해지. 자, 오늘은 특별한 죄사인인 만큼. 그렇지. 꽃등심을 올린다. 아휴, 그 죄사인인 귀한 꽃등심을. 고급진 꽃등심을.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꽃등심. 고급진 꽃등심 씨를 왜 올려. 꽃등심. 꽃등심은 나만이고. 한국말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이해 못하니. 저거 지금. 정말 쉽다시와 한국말. 다음은 돼지 머리. 그렇지. 나 좋은 곳 까라고 고사 지내야지. 돼지 머리. 응, 그래. 돼지 머리. 아. 헤이, 데이지. 데이지? 하이, 브라이언. 하이, 데이지. 데이지 머리를 올리래. 말? 돼지 머리. 어, 오케이. 올리고. 저를 두 번 하래. 저를? 저를. 저를. 완벽해. 저를. 오빠. 우리 술 먹으러 갈까? 술? 야. 그래, 곱창에 소주 한잔? 어, 너무 좋아. 가자. 야이씨. 어? 아이고. 아이고. 봐봐요. 두시를 같이 놀자. 알았어,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저기 황천길에 요단강 뷰가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근데 같이 거기 산잖아요? 어? 좋아요. 내 친구 봐봐, 내 친구. 잘생겼어, 매력있어 봐봐. 락킹 좋아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쩐지 한번 정중히 여쭤봅니다. 예. 저희는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지. 내가 이 저승 노래 잘 안 해서 1등 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요? 진짜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장지로 가는지 요단강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황천길에 있네 얼마나 감미로워. 얼마나 감미로워. 힘이 들 때 이 승을 봐 저러이씨.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냐 저러이씨. 얘도 갈 거고 저러이씨. 얘도 갈 거야 저러이씨. 우리는 다 뒤지는 거니까 저러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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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장한다. 어떻게 뒤졌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호상일 거라 착각도 마라 내 묘지에 태클을 걸지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꽃기 잘하잖아. 잃지마. 어떻게 오빠 지수의 꽃은 몰라요? 지수의 꽃은 내가 신곡이라 잘 모르는데 뭐하는 거야. 붉게 타버린 내 시신 저러이씨. 괜찮아 넌 호상이니까 저러이씨. 구름 한 점 없는 화장날 뼛가루만 남기고 갓 땅 닥쳐. 다행이야. 아휴. 아휴. 나와나와나와나. 야 그럼 니 아들 계속 운다. 저놈의 새끼 저거 맨날 찾아오면 이 놈의 지혜비 뾰도 못 알아보는 놈 저거. 아휴. 아버지. 아휴. 제가 그동안 장난 많이 쳤죠. 여기가 아버지 뾰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휴 이놈아. 알면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아버지가 어색해요. 저런 씨. 야 그동안. 야 인마 영훈이 뭐 어색해. 어색해서 저래. 나 이 아저씨가 좋더라. 야. 아휴. 나도 정들었어. 아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아휴 아휴. 아버지 유품. 잘 간직했어야 했는데. 당근 마켓에 올려서 죄송해요. 야 너 당근 거래했냐? 유품을 다 팔었더라. 온도가 70이 넘어. 저 나쁜 놈의 새끼 아냐. 뭘 나쁜 놈이야. 알뜰살뜰한 거지. 지 아들이라고 편드네. 아휴 또. 그 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정 사진. 멋있는 사진으로 해드렸어야 했는데. 중학교 졸업 사진으로 해서 죄송해요. 야 이 말이야. 야 진짜 너잖아.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 그래도. 이왕 왔는데. 우리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폭탄주 한 잔 말아드릴게요. 우리 아들 맡겼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운전하시는 거 좋아했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 또. 이 놈의 자식. 아버지 한번 달려볼까요 한번. 음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수에서 음악을 왜 줘. 갑니다 아버지. 자 올림픽대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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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는 제가 한 잔 먹겠어요. 야 이 새끼야 그냥 한 잔 줘. 아휴 이 새끼. 아휴 남은 거. 아버지 드세요. 아휴. 아휴. 나쁜 놈의 새끼냐고. 아휴 가야겠다 이제 나는. 그걸 하려고. 아휴 저거 다 좋아. 야 인마. 아휴. 나쁜 놈의 새끼네 저거. 술 적당히 먹어. 인계동 돌아다니지 말고. 보고 싶다. 아휴.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안 들리냐.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도 데려가라. 영진아 나도 데려가라. 아니. 에코를? 회장님. 요즘 몸이 좀 허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보약 한 첩 쥐어왔습니다. 야 이놈아. 뭔 놈의 보약이요 이놈아. 어? 이런 거 우리 아들이 놔둬라 이놈아. 내가 이놈아 이런 보약 먹을 때요 이놈아. 썩 꺼지거라 이놈아. 장수왕이 이거 드시고 백색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아이고 영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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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진아 나도 데려가라. 아이고. 요게 많이 스며들었어. 백색까지 다 죽었네. 아이고 영진아. 회장님. 이제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놈이 자꾸 그래도. 그래 저기. 먼저 내려가. 어휴. 나는 오늘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 지금 내려가셔야 됩니다 회장님. 이놈이 진짜. 말 안 들어. 나는 오늘 아들이 낀다고 무슨 운동해 이놈아. 나 이 집 죽을 놈이야. 얼른 내려가 이놈아. 회장님. 주치의가 운동 안 하시면 오래 못 산다 그랬습니다. 어휴. 어휴. 숨 줄래야지 이놈아. 아휴. 자 뒤꿈치 힘 주고 올라와야 돼. 뒤꿈치 힘 주고. 자 조금만 쭉 내려가서.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소리 지르시면 탈압됩니다. 아휴 그냥. 아휴. 아휴. 어. 쓸쓸해서 그러지. 어휴. 어휴. 야 요 쓸쓸한 타이밍에 저 두치 방향을 한 번 봐라. 딱 좋다. 저기 그 쓱 한 번. 가만있어 봐. 얘기 좀 해봐. 안녕하세요. 잠깐만 연예인 아니야? 네? 그 심야 괴담회에서 그. 죽음을 부르는 저수지 편에 나온 귀신들 아닌가? 사실은 저희 물귀신 삼사로 나왔어요. 그렇지. 내가 어디서 봤다 그랬어. 아니 내 친구 좀 봐. 내 친구도. 어 재밌는 친구 있는데 봐봐. 이세가 기대되지 않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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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타일 좋아하셔? 아휴. 저희는 그냥 뭐 노래 잘하는 망자. 아휴. 노래는 내가 잘하지. 나 망자 노래 잘하는 슬뜩한 사람인데. 아휴. 진짜로. 난 너를 화장해. 이 세상에 너는 없어. 곡소리 내보지만. 저 대답 없는 영정 사진만 웃고 있는데. 내가 잘하지. 오오. 너무 잘한다. 잘하지. 개사를 졌다 위로해? 잘하잖아. 저놈이 아주. 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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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노. 저놈이. 음지 음지 음지. 저놈이 잘해. 저놈이 잘하지. 벌물은 누구 질 건지. 진명이는 누구로 할 건지. 아휴. 말해봐. 내가 잘하지. 오오. 내가 잘하지. 오오. 너무 잘한다. 빅뱅 노래 몰라요? 빅뱅? 빅뱅 노래 잘 모르는데. 여기 묻어라. 저놈이. 저기 묻어라. 저놈이. 양지 바른 거. 리리리라 라라라. 와우. 판타스틱 고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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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셔. 아이쿠. 아이쿠. 붐샷칸. 붐샷칸. 붐샷. 붐샷. 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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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호현. 이용진. 난 저승에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염라대왕이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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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오. 우승. 웃음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잘 들어라. 이번 저승특사로 가장 착한 망자 한 명을 환생시켜 주도록 하겠다. 어? 제가 더 착해. 우리, 우리. 제가 더 착해. 내가 더 착해. 너희 중에 딱 한 명만 환생할 수 있다. 내가 더 착해, 내가. 제가, 제가 착해. 내가 착해.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 왜? 얘 이거 구미호 꼬리 있잖아요. 그거 쓱 잘라가지고 꼬리 곰탕에 넣어가지고 컬컬컬컬. 이거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 이 놈의 시키 진짜 나쁜 시키야. 니가 나쁜 놈이지. 이 놈의 시키 내다리 귀신 찾아가갖고 투다리 가갖고 한자 하자고 약올리는 시키야. 이거. 이거 나쁜 시키야. 얘가 그 달걀 귀신 있잖아. 봄부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부활절 때 갖다 냈잖아. 아니야.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 놈의 진짜 나쁜 시키야. 이 놈의 시키 실제로 나랑 20년 친구야. 20년 친구인데. 이 놈의 시키 터키즈 잘나갈 때 나를 한 번에 안 꽂아줬어. 이 놈의 시키 양배창 신규진 후배들 다 꽂아줬는데. 나는 이렇게 이용하고 한 번도 안 꽂아줬어. 이 천하의 나쁜 놈의 시키야. 니들이 이런 반응이면 나는 어떡하냐. 진짜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니들이 이런 말이야.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이번에. 기회를. 저승특사로 환생할 사람은. 이영진 바로 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탈락. 너 진짜를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 나빠서.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이영진. 가요 환생. 잠깐만 너 뭘로 환생하고 싶어. 저 그냥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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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좋아요 상남자 저. 좋아. 그럼 이용진을 상남자로 환생시켜주겠다. 이용진 이성으로 가랏. 여름아 여기 묻혀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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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왜. 여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번개. 어휴. 비. 어휴. 바람. 어휴. 웃음. 참. 봤지 반쯤 됐어. 왜 반쯤 돼 강요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염라대왕이야. 어휴. 어이 용진아. 야. 왜 그냥 나오냐. 야 너 환생하라니까 왜 다시 왔어. 상남자로 환승시켜달라니까. 응. 상체만 남자를 만들자.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eastern아영입니다. 하하하acing unseren 염라대인은 베이우스 discussing invention Life 에이 Wolf님 passaune 하하하하